네 안녕하세요 수호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 16일 일요일이구요. 이제 점심시간 12시네요. 대화안전선 새로 나온 내용하고 앞으로 주가 흐름 좀 기대되는 내용 살펴보도록 할텐데 우리 주주님들 제가 가급적이면 좀 호재인 내용 위주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희망회로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호재든 악재든 다 다루려고 합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고발건이 있었죠. 형사고발건 있었는데 그 내용 추가적으로 나온거 설명드리도록 하고 또 앞으로 이제 전력만 관련해서 제가 대화안전선 계속 길게 보자고 말씀드렸고 여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주 작은 언덕으로 느껴질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내용 전략 관련된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지금 일요일인데도 지금 아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요. 자 새로운 소식 먼저 볼텐데 그 전에 이제 금요일에는 이 흐름은 제가 토요일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원은 패스 해도록 하고 새로운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계속 자료 업데이트를 해당하고 있는데 용량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전력만 공급계획 2029년까지 또 6월 7월 단기적인 대응 전략 스윙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매매 타점하고 최종 목표가 정리하고 있고 첫번째 내용 먼저 볼게요. 자 고발건인데 익숙한 분이시죠. 익숙한 분이시고 최초로 기사를 냈다가 이제 오버로 인해서 대한전선 이란 문구를 수정을 했고 말도 안되는 지난 목요일에 급락하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다 설명드렸으니까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의욕이 불어왔는데 자 보겠습니다.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의욕 설계 사무소 가운 건축을 말하는 거죠. 기술 유출이 아니다. 작년에 LS전선과 합의를 했다. 같은 분 내용이고요. 자 오늘입니다. 오늘 9시 26분에 나온 내용. 자 LS전선의 고전압 해저 케이블 HVDC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죠. 고전압 해저 케이블 공장 설계에도를 유출했다는 의욕을 받는 가운 건축이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공장 건축물 설계 자체는 케이블 산업의 핵심 영업 비밀이 아니다. 생산 설비와 공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인터넷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가운 건축 관계자가 보내 온 입장문을 통해서 해저 케이블 공장의 건축 설계는 공장에 담기는 기업의 케이블 생산 장비 설계와는 무관하다. 공장을 짓는 거지 이 안에 들어가는 설비나 장비 들어가는 무관하다. 장비들이 건물 내에 설치될 때 공장의 구조나 공간 형태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의무다. 우리는 이 겉에 건물 뼈대를 만드는 거지 이 안에 핵심 장비를 만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검색할 수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본인들의 제조 매뉴얼이나 생산 장비를 구성하는 핵심 정보를 건물만 설계하는 우리 같은 건축 설계사에 제공할 필요가 없고 우리 역시 그런 정보를 알 필요가 없다. 우리 이거 모르는 내용인데 왜 우리 보고 기술 유출을 했다고 주장을 하냐. 왜 고발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건축물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생산 장비의 기초 사양들이 필요하며 그 정도 정보만 있으면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LS전선은 당사에게 생산 장비의 제조 매뉴얼이나 공정 배치 기밀을 제공한 적이 없고 요구한 적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전용 공장을 건축해 왔던 건 맞지만 이번에 경쟁사인 대한전선 공장을 설계했다는 것을 지적했지만 기술이 유치됐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다. 과거에 2023년 7월에 LS전선은 대한전선 공장을 설계했다는 것을 문제로 삼아서 혐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과거에도 1년 전에도 너네 우리 거 가문 건축 우리 LS 거 담당해서 오랫동안 15년에서 20년 이렇게 맡아 왔는데 우리 경쟁사 거 대한전선 거 왜 맡아 너네 기술을 유출했다는 거 아냐? 라고 작년 7월에 혐의를 진행했지만 당시 LS전선의 기업 비밀을 당사가 유출해서 대한전선이 이득을 추하도록 내렸다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미 1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유혹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거예요. 당사가 설계한 결과물이 제조 기술이 담긴 생산설비가 아니라 일반적인 공간 형태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기업 비밀 유출에 해당하지 않아서 너네가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협의 결과 양사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보다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하자고 작년 10월 6일에 합의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24년 6월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마지막 볼게요. LS전선 관계자는 작년 7월 우리 공장을 설계했던 가운 건축이 대한전선 공장을 설계했다는 제보를 받고 가운 건축 관계자를 만나서 우리 자료를 회수하고 삭제를 요청했으며 10월에 상호 기술 유출을 하지 않도록 협약서를 작성을 했다. 당사로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입장에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몰라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번에 이거 지난 목요일에 급락했을 때 손절하신 분들 지금 눈물을 머금고 다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14,000원에 팔았는데 15,000원에 15,500원에 사면 10% 정도 더 높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비중이 크신 분들 특히 수천만원 이상 특히 대한전선 제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비중 높여 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이거 손절했으면 이거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치고 너무 속상한 거 맞고 우리 주주님들 잘 견디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특히 형사고발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가가 반등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일단 손절하고 추이를 지켜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재접근할 타점을 잡아야 될 걸로 좀 보이고 높게 사면 너무나 좀 속상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상황을 좀 냉정하게 보시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작년에 이미 23년 7월에 해당 이슈가 있었고 이 당시에 혐의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 당시도 10월에 기술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협약서까지 진행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런 기술 유출에 대한 혐의도 없고 죄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글쎄요. 이런 노이즈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리스크가 다시 한번 해소가 된다면 조사해 봤더니 혐의가 없더라. 기소가 되지 않고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가 되지 않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게 노이즈가 리스크가 해소됨으로써 더 많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도 있을 걸로도 보입니다. 악재의 소멸은 호재라는 이야기가 있죠. 악재의 소멸은 호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전선이 해적 케이블 수출을 북미 지역 또 유럽 지역에 엄청나게 할 걸로 기대가 되고 1공장이 1단계 중공이 된 상황에서 2단계 중공 앞두고 있고 2공장의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해적 케이블을 수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라는 점이 어쩌면 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쁘신 분들은 제가 자료 열심히 안내해서 드리고 있는데 바쁘신 분들은 자료 먼저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대한전선 28년까지 내용 정리해 놨고 단기적으로 6월 7월 대응 전략 스윙이라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기술 유출 혐의로 두 가지 시나리오 다 만들어 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이 한해서 자료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죠. 기존에 받아 보신 분들도 새로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셔서 대안이라고 보내주세요. 대안. 상단에 전화번호 010-5904-8941번 대안이라고 보내주셔서 새로운 내용 업데이트 된 내용까지 다시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렇게 어려운 구간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 여기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될 것 같은데 상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점 대비는 그 정도 돼요. 하지만 다시 한번 저점 만들고 악재 다 해소해서 호재로 악재 소멸은 호재로 다시 인식이 돼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며 주가 급등을 할 때 내가 2만원에 샀는데 물려서 물타기를 해서 평단이 19,000원이 됐는데 여기서 다시 반등 나오니까 19,000원에 본절매를 하지 마시고 높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최종 목표가 또 실적이 계속 증가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2Q에서 3Q, 4Q 뿐 아니라 25년도 또 이때 해적 케이블 본격적으로 수출되죠. 내년부터 이것까지 다 길게 보실 분들 반드시 최종 목표가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010-5904-893 하나 번 대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내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세는 전기를 잡아라 어제에요. 어제 저녁에 나온 내용입니다. 세는 전기를 잡아라 전 세계는 지금 전력 손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연평균 성장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탈탄소에 앞서서 지금 탄소중립하는 거 맞지만 너무 중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전기부터 100% 활용하자 계속 뭔가 발전소 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낸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죠? 변압기랑 HVDC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노후화된 전선으로는 이 만들어진 에너지를 다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초고압 케이블 우리 대안전선이 잘 아는 HVDC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좋은 내용 쭈쭈쭈 나와 있습니다만 그보다 발전소를 만들어진 전기를 이미 만들어진 전기를 100% 사용하는 게 먼저고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 시장이 뜨거운 이유다.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연평균 매년 5%씩 증가할 것이라고 알고 있고 이 5%가 작은 게 아닙니다. 이 5% 전력이 증가하는데 수백조가 들어가요. 수십조 적어도 2%가 증가하면 30조라 그랬나? 이거 자료 다시 찾아서 말씀드릴 텐데 5%가 들어가는 전력을 만들어 내려면 수백조가 들어간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암호화폐 분야의 수요가 늘어나는 점도 이거는 채굴 열심히 아직도 하는 분 계신가요? 과거에 유행처럼 비트코인 채굴, 이더리움, 채굴하는 것들로 사업 진행해서 전기요금 폭탄 맞으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건데 이만큼 전력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IEA는 이 분야의 수요가 2026년까지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2배가 증가할 것이다. 2년 동안 2배 증가, 2배 성장하는 사업이 있나요? 산업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드물고 화석연료 이런 거 좋은데 중요한 거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전력 인프라사들이 연이어 증서를 발표하고 있다. 효성증권과 마찬가지고요. 변압기죠. 또 밑에 붙어있는 재룡전기나 일진전기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 공장 증설을 하고 있다. 아주 긴 미래를 보고 합니다. 특히 변압기나 전선 관련된 업력이 오래된 그런 기업들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데 효성증권과 마찬가지고 기타 다른 일진전기나 재룡전기 마찬가지다. 땡큐 HVDC 전력 손실을 막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케이블 사용 HVDC 케이블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발전소에서 만든 교류 전력을 직류로 변환시켜서 송전하 후에 이를 받는 곳에서 다시 교류로 변환시켜 공급을 받는다. 손실이 적다는 거예요. 대용량의 전력을 최소한의 손실로 장거리죠. 장거리 잘거리라고 잘못 나있네. 장거리에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안전선이 HVDC 직접 수예주 중에 하나다. LS전선과 마찬가지로 쌍도마차입니다. LS 대한 근데 LS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대한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충분히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대한전선도 늘어나는 HVDC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525kV 케이블을 개발해서 성공한 이후에 올해 2월 더 높은 수준의 전용 케이블을 발표하면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기존에 보유한 HVDC 시험설비위에 쭉쭉해서 해저 케이블까지 생산한다면 해저 이공장이 중공되면 시험장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더 높은 것이다. 발전소 짓는거 매우 좋고 신재생 에너지 하는거 너무 좋은데 태양광이나 풍량 하는거 너무 좋고 지금 여기서 상당히 많은 전력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게 이동하면서 손실이 너무 크다. 손실이 크고 또 HVDC 케이블이 아닌 경우에는 더 많은 양을 옮기지도 못하고 이동시키지도 못하고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걸로 교체해야 된다. 특히 미국에서 60%의 송전선이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송전선이고 HVDC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손실 역시 상당하다. 그리고 에너지 잘 만들고 있는데 가져오는 방법이 부족하다. 이런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길게 보자 또 해저 케이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길게 보자 바다 건너려면 풍력 발전소가 바다 위에 있으면 이거를 내륙지역으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륙을 건너는 태평양을 건너는 이런 해적 케이블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전선 좋습니다. 지금 노이즈만 해소가 된다면 형사고발권만 해소가 되고 무혐의로 그냥 종결이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죠. 작년에 이미 한번 있었고 10월에 회박서를 썼는데 우리가 이거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특히 그리고 기술 유출이나 우정방지경제법 이거는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판사들도 좀 꺼리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다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과거 사례 지난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었어. 간단하게 보면 최고형은 높아졌지만 애매하다. 어떤 게 애매하냐면 여기 보시면 전문성이 재판부의 전문성이 이 기술 유출에 대한 테크적인 이해도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전문성이 따라잡지 못하는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고 또 실제로 실현도 10% 밖에 나오지 않고 기소가 되지 않고 무혐의로 끝나는 것도 많고 또 선고가 되더라도 좀 중대한 그런 처벌이 아니라 가볍게 평균 15개월 이하로 좀 형량이 높지 않더라. 그리고 입증하기가 되게 애매하다. 내용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주주님들, 구독자님들 지금 이 리스크, 리스크만 해소가 된다면, 악재가 해소가 된다면 우리 대안유산은 다시 한번 크게 돌파를 해서 길게 보면 여기뿐 아니라 그 이상의 위치까지도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실적이 맞춰주기 때문에 엄청난 실적, 지금 HVDC 실적 플러스 내년부터 들어올 해저 케이블 실적. 대부분 북미 아니면 유럽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공량을 하고 있는데 자, 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대한전선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한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믿고 있고요.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은 크게 먹자고요. 이게 재료 소멸로 단순 테마 주면 악재가 뜨면 그냥 끝나겠지만 어쨌든 계속 실적이 찍힐 것이고 리스크만 해소가 된다면 주가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안 보내주셔서 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고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정보방, 무료로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하고 원전 후속주, 가볍게 슈팅 나올 수 있는 거 안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좋아요 버튼, 댓글 자유롭게 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요일에도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뭐 지금 시간 되시는,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 영상을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악재가 있는지도 매일매일 좀 찾아보거든요. 근데 전혀 나오는 게 없습니다. 특히 전력 관련된 거는 지금 조정이다 라는 의견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글로벌 대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행하는 추세를 가져갈 수 밖에 없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텔레그램 정보방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는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건지 또 거래대금이 어떤 테마에서 어떤 테마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모두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좀 매매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좋은데 주로 단기 매매랑 스윙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최근에도 이렇게 수익을 좀 내고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좀 많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바쁘신 분들은 장이 끝나고 나서나 아니면 주문시기 전에 하루에 2, 30분 정도만 확인하셔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고요. 내용을 좀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매매했던 내용들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지난 목요일에 급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할 때 따라 붙어서 수익을 좀 냈고 또 실리콘2, 화장품 관련주, 2차 연주 관련된 종목들 수익을 좀 낸 내용이 있고요. 그 전에 보시면 이제 대왕거래 프로젝트 대장주 한극카스공사 들어가서 7.4% 정도 수익을 냈던 거 이런 인증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 이것뿐만 아니라 주요한 공시를 좀 빠르게 안내해 드린다던가 주도 테마를 확인하는 방법 등 시장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5904-8931번 여기로 입장이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영상 설명란에 텔레그램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입장 대기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승인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들어오시면 텔레그램은 지난 내용도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매매했던 내용들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오고 이런 내용들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온업이 있으신 분들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다 대행하기 좀 어려울 수 있기도 합니다만 그 외의 자료들을 보는 거로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다만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은 꼭 눌러주세요. 가급적이면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을 찍는데 더욱더 힘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해둔 선물도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원전 우석주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수혜주고요. 체코에서 30조짜리 초대박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팀코리아하고 프랑스하고 막판 2파전을 하고 있다. 이 결과가 우선협상자가 7월에 발표가 나올 걸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아직 6월이니까 충분히 상승 여력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로 볼 수 있고요. 사실 제가 지난 5월 23일이었죠. 이때 좀 결정적인 힌트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참여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상당히 수익을 봤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시 영상을 잠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3일입니다. 그쵸? 내용 잠깐 볼게요. 여기서 매수를 할까요? 이러면 절대 안되고 박스건 돌파하는 초입에 이런 초입에 우린 들어가야 합니다. 항상 중요해요 제일. 자 우리 기술 저희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죠? 언제 추천 드렸나요? 이때 추천했습니다. 첫번째 박스건 돌파한 이날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33%가 오르더라. 근데 아직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자 또 두개만 더. G2 파워 아시죠? 신규 상장주 이후에 원전역에서 급등은 나왔던 종목. 마찬가지로 박스건 돌파했다? 안했다? 나왔다. 대충만 봐도 상승의 초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 우진엔텍은 어떤 종목인가요? 신규 상장한지 얼마 안됐고 신규 상장주가 따따불 400%로 바뀐 이후로 처음 따따불 간 종목이에요. 따따불 따따불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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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세번 근데 이 종목이 박스건을 돌파하고 요렇게 나 이제 뛰쳐나갈 거야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원전수예주 두가지 자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당시가 이제 5월 23일이었고 그때 참여해주신 분들한테 제가 내용을 좀 보내드렸었죠? 보시면 자 5월 24일 금요일 세력주 연구소 TV 우진엔텍 34,000원 이하로 한번 들어가보자 체코 원전 30조 초대박 프로젝트 무선협상자가 7월에 공개되고 아라비아미르트 대통령 방한하고 6월은 원전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역사적 신국가 돌파 가능성 역시 높다 라고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바로 이틀 3일 안에 바로 상하가 달성을 하였고 그 위에 추가 시팅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들어서 지금은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에서 석유가스가 발견됐다는 이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수급이 시장 수급이 모두 여기를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잠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만 지금은 저점을 다시 지지하면서 또다시 재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후속주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라비아미르트 대통령 방한은 계속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미 지난 이슈고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고 다음 거 요거 30조 체코 원전 수출 막판 총력천을 벌이고 있다 결과는 7월에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가 30조 규모 사상 최대의 프랑스랑 막판 2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은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이제 실패를 하였고 다시 원전으로 유턴을 하고 있다. 특히 체코뿐만 아니라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까지 원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30조 체코 프로젝트가 끝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장주로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겠습니다만 시가총액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좋지 않은 종목이라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좀 가볍게 뛰어나갈 수 있는 종목들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술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1,870원 이 구간에 공략을 해서 여기 43% 구간에서 분할익처를 했다. 그리고 아직 추가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도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에너토크 상하가 간 이후로 급등 나왔지만 조종 먹고 재상승은 지금 기다리고 있고 우진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이후에 저점 지지하면서 2차 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성 파워텍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술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이미 상당히 오른 종목들은 예수하기에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 제가 후속주를 안내를 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니까 부담없이 연락 주시길 바라고 무료로 다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010-5904-8931번 여기로 후속주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앞에 종목명 붙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종목명 후속주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러면 지난 안내 드린 대로 이렇게 후속주 이렇게 종목을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수익 보시고 좋은 경우가 있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겠습니다. 시장 스토리가 변압기에서 전선, 전선에서 구리, 구리에서 SOFC 태연강 그리고 원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인데 여기 중간에 잠깐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압기 전선 구리 상당히 많이 크게 향승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 010-5904-8931번 후속주라고 보내주시면 후발주를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조정을 보일 때 이런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수 찬수가 될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이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신 다음에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서 태점을 잘 잡아서 물타기를 한 다음에 다시 빠져나오거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계좌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